찻길은 좁히고 인도는 크게 넓히는 보행자 중심 거리가 내년에는 올해의 2배 이상 생깁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생활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듭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사라진 거리를 사람들이 점령했습니다. 보행자와 대중교통만 다니게 공사를 끝낸 서울 연세로입니다. 차량 통행이 줄어드는 만큼 차로 폭은 절반 이상 좁히고 대신 그만큼 인도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런 거리가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연세로처럼 차는 버스만 허용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9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보행자 우선 도로도 6개 정도 더 설치하고 세종로처럼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꾸미는 곳도 최대 9곳 더 생깁니다. 동호인 활동이 많은 생활체육시설도 51곳 더 만듭니다. 주로 야구장과 축구장을 중심으로 주택가 근처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조성합니다. 중학교 일부 학년 급식에만 적용했던 친환경 식재료는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또 심야버스처럼 시민이 건의한 내용을 실제로 반영해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